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시대에 알맞는 스마트한 로봇청소기 라이스타 RX10 클린스테이션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스타는 한국소비 만족지수 1위, 한국소비자평가 1위,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의 대한민국 브랜드로 최첨단 LDS와 25개의 센서로 한차원 진화된 청소능력을 가진 제품이에요. 360도 레이저 거리 측정센서가 공간을 완벽히 인지해 청소중 누락된 공간체소화뿐 아니라 추락방지센서, 충동방지센서가 있어서 위험이 있는 곳을 감지해 추락을 방지하고 벽과 장애물을 인지해 부딪히지 않게 청소한다고 해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서 인테리얼 소품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제품을 작동시켜 볼게요. 파워풀한 흡입과 물걸레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라이스타 RX10 공기청정과 청소를 동시에 초미세먼지 99.995% 차단하는 H14등급의 고성능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고 해요. 청소를 완료한 후에는 클린스테이션으로 자동복귀하여 먼지 비움 충전을 스스로 한다고 해요. 덕분에 먼지 노출 없이 쾌적한 방식으로 청소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라이스타 RX10 클린스테이션은 본체 리모컨을 이용한 작동뿐 아니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 설정, 예약 청소, 실시간 청소 확인 등 언제 어디서나 라이스타 로봇 청소기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요. 화장실, 신발장, 애견패드 등 청소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금지구역 또는 가상벽을 설정해 청소 영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엔 AS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소비자 평가 1위의 브랜드이니만큼 사후관리 서비스도 철저하다고 해요. 라이스타 전문 엔지니어 및 전문 상담원, 손쉬운 상담 연결,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라이스타 RX10 클린스테이션으로 좀 더 편한 가사 생활 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